제가 초보자적인 입장에서 듣기로는 결국은 체험 영어네요.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직접 1대1로 하기가 힘드니까 VR 기기를 이용해서 영어를 정말 현지인과 대화하고 체험하듯이 배우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7분이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7분을 강조하시더라고요. 그 7분이라는 어떤 이유가 따로 있나요? 네. VR 기기, 사실 사람이 집주하는데 5분 정도가 한계가 됩니다. 이제 한계가 되는데 VR이기 때문에 한 30% 정도 더 증가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5분 동안 한 생각을 계속하기가 어렵거든요. 중간에 딴 생각이 딱 나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보다 VR을 했을 때는 2분 정도 추가되어가지고 7분 정도 월급하게 하고 VR 기기가 자체가 주는 약간 어떻게 보면 멀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멀미를 사실 최저감을, 아무리 저감을 기술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이 멀미 기술을 아무리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어느 정도 7분 이상 더 했을 때, 10분, 20분 했을 때는 이런 VR 기기에 거부감이 딱 생긴 거예요. 이게 딱 1회, 딱 한 번 거부감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 공부를 안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그런 거기 때문에 7분에 딱 포커스를 맞추고 모든 콘텐츠를 7분만에 학습을 끝내게끔 딱 맞추는 게 저희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7분에 대한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건가요? 저희 KBS1의 어떤 다큐 공간에서 거의 한 달 동안 PD가 저를 따라다니면서 제가 이제 고생하고 힘든 거 다 촬영하더라고요. 근데 목동에 유명한 아주머니들하고 강남의 아주머니들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녀분들 모시고 이렇게 딱 씌워드리고 했는데 그때 이제 인상 데이터를 체크를 했습니다. 몇 분의 어지럼을 느끼시는 건지. 근데 보통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어지럼을 느끼더라고요. 근데 15분에 20분의 어지럼을 느끼는데 저희는 이제 그 모션 싱니스에 어떤 그런 좀 이렇게 개선 기술을 도입했더니 어지러움이 조금은 30%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더 짧게 더 임팩트가 있으니까 더 짧게 학습을 하자. 그래서 7분 정도로 아예 좀 더 낮추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5분의 집중력과 7분이 적절한 포인트가 되겠다. 제가 개인적으로 잠깐 드는 게 설립하신 지 2년 되셨고 사실 영어라는 게 1, 2년 사이에 습득되는 언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VR을 해서 그걸 해서 단기적인 예를 들어서 시험용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나오셨으니까 이게 과연 시험용이 아닌 실제적으로 영어 스킬을 향상시키는데 얼마만큼 예를 들어서 그런 자료라든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2년 이후에 그런 사례를 어떻게 계속 발굴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네, 일단은 창업하자마자 3개월 안에 저희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우리 빨리 끝내고 놀자. 저는 원래 그랬거든요. 시험 준비할 때도 그랬고 어릴 때부터 미리 그냥 끝내고 놀자. 그러면 더 의욕이 생기거든요. 놀고 싶어서. 뭐 그런 식으로 저희는 3개월 하고 한 달씩 휴가 갔다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끝내고 같이 놀면서 느낀 건데 아, 이게 좀 더 리니어 스타트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성장하는 형태로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인상 실험을 해야겠다. 실제로 빠른 소비자의 피드백. 그래서 그거는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험을 통해서 계속 바꾸고 굳이 VR이 아니어도 된다. 이런 결론까지 났습니다. 그럼 VR이 아니면 과연 뭐니야. AR로 하자. AR로 하는 건 왜냐면 얼마든지 사람들이 VR기기를 안 써도 된다. 다만 AR은 몰입감이 떨어집니다. AR로 봤을 때는 이것도 보이고 저기 지나가는 맛있는 피자도 보이고 저희 엄마가 밥 먹어! 그러면 아니, 잠깐만요.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VR로 보게 되면 밥 먹어! 하면 안 들리거든요. 이렇게 못 끼우고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차별 속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사업의 융통성을 위해서 그런 것도 데이터를 조사하고 있고요. 리니어 스타트업입니다. 결국에는 사고방식을 거치면서 그로스 해킹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가 언제 설립하셨죠? 2017년 12월 1일입니다. 12월 1일이요? 그러면 이제 한 2년 정도가 된 거예요? 네, 딱 2년 됐습니다. 지금 초창기에 멤버는 어떻게 시작해서 지금 몇 명 정도가 있나요? 네, 초창기 멤버는 KBS PD 출신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영어 교육 강사도 있고 YBM이나 강남지사에 있는 친구 다 모여서 우리 한번 만들어보자. 급여는 없다. 해보자. 지분을 나눠줄게. 그래서 이제 시작한 거죠. 초기 멤버들 중에 별의별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예 출근을 안 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심지어 이제 전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월급을 주기 시작하는데도 3일 동안 안 나오더라고요. 잠붓하고 저 혼자 꾸역꾸역 개발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막 이러나 하고 있다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진짜 그렇죠. 끼니도 못 먹고 라면만 이렇게 쌓아두고 라면 이렇게 컵라면만 이렇게 쌓아두고 그러다가 몸도 망가지고 이제 막 죽을 고비하고 있다가 한 일곱 번 정보진으로 떨어졌습니다. 일곱 번 떨어지고 아 나는 이제 안 되나 보다. 그리고 진짜 약간 이 생각까지 할 정도로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마지막 여덟 번째 정보진으로 이거 떨어지면 그냥 어떻게 솔직히 소위 말하면 뭐 이 삶을 다음 생일에 기약해 그런 생각들은 하죠. 그래서 여덟 번째 면접 보험리 거팀은 서로 합격되고 이제 발표장을 가는데 진짜 그렇게 떨릴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 소련이 돼지 죽으러 가는 친정으로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진짜 절실한 마음으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신이 있다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고 딱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목숨을 걸고 발표한다는 거 있잖아요. 5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은 줄 몰랐어요. 그렇죠. 그 5분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말을 다 하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제가 원래 이렇게 말을 하는 편이 못 됐는데 네네네. 그 5분 겪고 나서 이렇게 말이 갑자기 불어왔서 나와요. 근데 대중 앞에 또 안 떨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살아났습니다. 반천만 원 지원 받고 다시 직원 뽑고 그리고 그 멤버들이 지금까지 잘 같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정말 복사 복사자라는 정말 너무나 지금 잘 아는 예산이도 그렇고 굉장히 이런 과정들을 사실은 정말 100%는 이해할 수는 없어도 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들이 정말 스치네요. 주방처럼 스치고 이런 거 같네요. 이게 지금 이제 한 2년 됐잖아요. 그러면 이 와중 중에 물론 아까 정무지원 얘기도 하셨지만 사실은 뭐 가장 기뻤을 때 지금 좀 힘들었을 때 이렇게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뭐 정말 마지막 남원 그런 그런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 성장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 후에 뭔가 이제 그렇게 좀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을까요? 아 그 후에 기뻤던 적이요? 네네. 뭐 시퍼드라든지 뭐 이런 데 아 저도 가봤습니다. 어 나도 가봤어요? 그때 가봤는데 갑자기 시제품이 동작을 안 해요. 오히려 이거 막 끊지났다 그래서 부엘기가 하나 또 부서져있고 막 그러니까 제가 그때 친구가 있었거든요. 개발자인데 빨리 지금 부엘기 사 아 그래가지고 막 가가지고 운전해서 사고 아니 섹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딱 선뜻 이렇게 걸어올 때 참 기뻤고요. 그런 제의가 들어왔을 때 참 기뻤습니다. 그런 그 과정 자체가 즐거운 것 같아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 창업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스토리가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돼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금 대표님께서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있는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사실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국이나 일본이나 그리고 베트남 그리고 대만 쪽 이쪽에 수출 팔로워가 필요합니다. 사실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매수 영어 시장은 너무 경쟁력이 경쟁력이 너무 심하고요. 지금 중국에 있는 이제 보보랩이라는 그런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중국에 이제 저녁에 판매가 될 예정인데요. 그 전에 중요한 게 바로 이런 그런 수출 팔로워가 공직적인 수출 팔로워가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저희랑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업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이게 돈이 계속 들어간다. 왜요? 만약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같이 해줄 수 있는 업체가 없고 제가 이제 다이렉트로 좋아하게 되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걸 그대로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컨설팅을 해주거나 아니면 그거 수출 팔로워해서 좀 믿을 만한 사람을 고용하거나 사실 지금 당장은 자금적으로 부담 전혀 부족함은 없는 상태지만요. 앞으로 이제 그런 해외 수출을 할 수 있는 같은 파트너 파트너가 조시랑이 필요한 파트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페어레비 라는 회사가 굉장히 말씀만 듣고 사실 우리가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사실 저희도 그렇지만 다른 기회에서도 이렇게 편안한 자리에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로서 페어레비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걸 바라고 있고요. 앞으로도 VR 시장에 많은 기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여기까지 페어레비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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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